저희가 헤어 부분을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일단은 뼈를 뼈를 레스트 포지션으로 바꿔줍니다. 이거 레스트 포지션으로 바꿔주시고 지금 제거 여기 헤어에 헤어 부분에 기능이 하나 들어가져 있어요. 모디파이어 안 들어가져요. 여기 있다. 컨스트레인 부분에 차일드 오브라는 게 들어가져 있거든요. 이거를 다시 빼면 다시 빼면 이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 머리가 빠져나와요. 저희 파티클 헤어 들어가져 있는 게 이 헤어 이 부분인데 얘가 지금 이 머리를 따라가야 되니까 머리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잡아주느냐 일단은 뼈를 레스트 포지션으로 다시 잡아주시고 이 헤어 헤어에다가 컨스트레인을 적용을 시켜줄 겁니다. 여기 이거 컨스트레인 모디파이어가 아니에요. 컨스트레인에서 차일드 오브 차일드 오브 적용을 시켜줍니다. 차일드 오브 그리고 타겟은 타겟은 뭐가 될 거냐 자 뼈가 돼야겠죠. 여기 타겟은 일단 요 아마추어 선택해 주시고 우리 몸 바디 아마추어 선택해 주시고 보는 헤드가 될 거예요. 헤드 008 저랑 같이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면 요 헤드 008이 있을 겁니다. 이 헤드 008 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머리가 저기로 날아가요.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는데 여기 셋 임버스 요거 눌러주시면 요거 눌러주시면 요게 위치값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한테도 여기 위치값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요거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. 요거 때문에 날아가는 거라서 자 요기 셋 임버스 눌러주시면 가서 원래 자리가 붙습니다. 요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뼈를 해지하면은 자 포즈 포지션으로 잡아주시면은 이 헤어가 여기에 붙어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얘 걸어가는 거 모션 주시면은 자 잘 따라가고 있죠. 이렇게 자 요거 맞춰주시면 됩니다. 지금 제가 여기 아이템 요것도 이거 아이템 손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요것도 똑같이 얘한테도 차일드 오브로 해서 지금 아마추어의 핸드 핸드 16번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. 요것도 그래서 지금 손 끝에 따라서 가고 있고 지금 주먹 쥐고 있어야 되는데 이 칼을 쥐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손가락이 펴져 있으니까 요거까지 맞춰주면 됩니다. 될 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해서 턴테이블에 렌더링까지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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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